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장면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라이너입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이번 목표는 이번 화의 목표는 어 메가타워 순식간에 8개 완성하게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대충 제가 봐놨구요 자 위치 대충 생각해놨구요 근로작업 뭐고 크라운부터 가 무조건 크라운이야 여러분 인생 뭐 없습니다 광고 크라운이에요 인생 광고 크라운입니다 그냥 가는거에요 무조건 광고 크라운 저 5개 다 지을겁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좋습니다 야 이거 참 훌륭한데요 야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아 소방에 약간 문제가 생겼군요 그 다음에 요건 뭔가요 쇼핑게이 부족하다 주거구역을 더 설정해라 메가타워로 내가 해결해줄게 좋습니다 홀로그램 들어왔구요 계속해서 근로자를 구하고 있는 사무실층 음 좋군요 자 그리고 시간당 17,000 예산이 시간당 16,000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요 아직 근로자가 좀 많이 부족해요 자 시간당 17,000 근로자가 좀 부족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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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따가 메가타워 하나 더 올릴거니까요 네 고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방치된 건물들 맨날 쇼핑객이 부족하죠 좋습니다 아 우리 도시 대박이에요 음 우리 도시 훌륭합니다 훌륭한 메가타워와 함께하는 라이너TV 좋습니다 자 불이 좀 났구요 음 시간당 18,000 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정그러면 여기는 정그러면 주거를 해 주거를 해 음 그런다 해지 말자 이런거 내가 지워줄게 좋습니다 엘리트 메가타워 시간대 2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았던 자리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메가타워를 말이죠 이번엔 이번엔 일반 메가타워입니다 마찬가지 아파트층이 있는 메가타워로 생각을 했고 네 요쪽에다 되는게 아니라 요쪽으로 되는거죠 들어 갑니다 또 하나의 메가타워가 들어왔습니다 자 요쪽은 중산층 아파트층 위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요쪽 요쪽 메가타워는 중산층 위주로 네 그리고 산업도 조금 흠흠 산업도 조금 가도록 할게요 음 그게 맞는거 같아요 왜냐면 이 화물 부족이 원래 산업으로 해결하는건데 제가 그 산업 지구를 제가 너무 적게 어 하는 바람에 약간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메가타워로 어느정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어 만능의 메가타워 자 갑니다 일단 아파트층이 한층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기반산업 음 기반산업이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응용산업이 어떤건지 모르겠고 음 일단은 음 음 음 화물을 만들지 않는구나 어 그러면 아파트층 올려 음 아파트만 올리면 돼 쓰읍 화물을 공급 안한다는게 너무 슬프네요 네 이쪽이 화물공급을 하는 유일한 곳인데 쓰읍 화물공급은 여기서만 하거든요 음 좀 슬프네요 쓰읍 어쩔 수 없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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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물운송이 좀 더 늘어나야되는 시점이구요 요거를 부셔버려 이쁘게 예쁘게 안자랐어요 조금 더 이 물 밀도 생각하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네들 좀 해결해주고 더 예쁘게 한 최대 4개까지 건물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적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일단 아파트 측은 하나 더 짓고요 그 다음에 구름다리 스테이션 구름다리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빨리빨리 올립시다 여기 메가타워는 빨리빨리 올려줘야 되죠 공업도시 하나를 제가 또 만들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에 화물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도시는 아무래도 여기는 메가타워 위주로 갔으니까 공업도시로 해서 오메가를 생산하는 그런 도시로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도시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제가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하나 놓자 아무튼 고용도 생각을 해야죠 고용도 좀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서 그러면서 전차기지 23,000명 발전이 없어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도시가 터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터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화물이 없겠지 어쩔 수 없어 여기에 화물 공장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아 예쁘게 안 나오네요 딱딱 붙어서 자라주면 참 좋은데 아 좀 붙어서 좀 하면 안되겠니? 니들 좀 붙어서 자라면은 어? 3개, 4개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애들이 붙어서 들어오질 않고 됐어요? 괜찮네요 좋아 저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잠시 화물이 부족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지도에서 음 상업지도, 주거지도, 산업지도 산업기술지도, 바람지도 네 지도 중에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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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지도는 없나요? 드론지도 선박, 기차,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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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타워 앞을 많이 써야되는데 메가타워 앞에서는 전차를 많이 안쓰네 이용이 어 여긴 좀 많이 쓴다 어 여긴 많이 쓰네 이쪽 전차는 많이 쓰는데 이쪽 전차는 그렇게 큰 이용률이 어 늘어나는군요 네 이용률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음 인구 주거 상업 산업 자 화물 배송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돈도 나오고요 화물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지금 화물은 30화물 36화물 요정도로밖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도를 보시면 음 상업은 잘되고 있거든요 돈은 많이 벌고 있는 건데 이런 데 쇼핑객도 되게 많고요 근데 여기 화물이 부족한 거예요 네 쇼핑객에 비해서 팔 수 있는 기념품이 적은 거죠 요게 조금 아쉽네요 좋습니다 자 요런 데서 화물을 그래도 좀 제공을 좀 해주면 예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네요 음 자 아무튼 우리 돈 많으니까 네 시간당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사무실도 올렸고요 아파트층 또 올리고요 예 저거 하나만 올릴 필요 있습니까 위치 봐놓고 하나 더 올립시다 네 요쪽 라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요 사거리를 없앨까 합니다 요 사거리를 없애고 요 거리도 요만큼을 없애서 여기에다가 메가타워가 들어가면 약간 아깝군요 됐어 여기에다가 메가타워가 들어가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중앙 메가타워 어 어 어 잘못 지었는데 길이 지금 여기로 붙었는데 아 몰라 몰라 괜찮아 괜찮아요 난 몰라 괜찮아 괜찮아 이 상태로 가 연결해주고 연결이 안되네 연결이 안되네 연결이 안되네 어쩔 수 없어요 흠 그리고 요쪽도 줄거를 딱 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기도 저쪽이 중산층 위주라면 여기 서민 위주로 일단 올려볼게요 여기는 중산층 위주 쇼핑상가는 니 바로 앞에 있다 흠흠 흠 좋습니다 자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자기부상스테이션 아직 안났죠 6층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일단은 여기 수요를 좀 봅시다 흠 상류층 수요가 많은거 알겠고 상업 수요가 전혀 없어요 예 예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중산층 하나 더 많이 많이 올리고 여기는 서민층 위주로 네 올려주고요 좋습니다 메가타워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화물이 너무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화물이 너무 없는거 요쪽을 조금 삭제를 하고 좀 이따 요쪽을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요쪽을 좀 삭제를 하고 네 요 요 한라인은 삭제를 하고 그냥 공업단지를 만드는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업단지가 좀 필요해요 사실상 요런데 요런덴 차라리 공업단지를 만들어버리는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음 공업단지가 너무 적어가지고 으 음 아우 좋아 또 올라가는구나 공업이 너무 없어요 화물생산을 좀 해줘야 돼요 흠흠 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와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 진짜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기든 알아서 생기겠지 알아서 생기라고 놓고 화물 좀 늘려줄게요 미안한데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화물을 좀 화물이 필요해 안돼 안돼 자 지금 여기가 7층이거든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네 상업 수요가 살짝 나고 있기 때문에 상업 수요 진짜 살짝 나고 있는데 아 할 필요 없어 여기는 산업도 필요 없어 그죠 네 온리아파트 거대한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침대 침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거는 침대다 저거는 침대다 어차피 도시 안에서 화물을 전부 공급하기라는 것은 거의 부족 거의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산업 지역을 아무리 산업을 늘린다고 해도 흠흠 자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크라운 올려주겠습니다 크라운은 당연히 광고판 이걸로 파이브 광고판 완성입니다 자 광고판 완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름다리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 아 요정도로만 일단 해놓으면 되겠네요 음 자 구름다리 연결 잘 되어있고요 광고판 올라가고요 왜 행복하지가 않아 질병이야? 어디봐 어디 어디 요기야 질병인가? 아 질병이네요 상관없죠 자 데이터 메가타워 데이터 수익성 다 높습니다 이봐 이런거 쓸데없어 사실 대거 아파트 측만 올리면 돼 중산층 올려 위쪽으로 네 주거가 최고네요 나머지는 수익이 이렇게 잘나오질 않는군요 핵심은 주거로군요 이봐 상가 상가 안되는거 봐 그죠? 저 쇼핑객이 없어서 그러는건데 저 구름다리 이어지면은 쇼핑객들 많이 올 겁니다 제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자 지금 몇 개째 올라간거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올렸고요 일곱 개 올렸으면은 됐어요 일곱 개 올렸으면 됐고 계속 중산층 올려주고요 자 인구수는 46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익은 시간당 26,000이고 돈은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 메가타워 하나만을 우리는 남겨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 어느정도 화물공급이 이제 좀 될지 모르겠네요 자 화물공급이 아 배송사 야 너는 진짜 아아 근로자가 없구나 아 근로자가 없어서 아직 고용이 안됐구나 아 이쪽이 화물 배송이 너무 안되는데 자 아무튼 아까보단 낫겠죠 아까보단 나을 것 같고요 자 위에서 보면서 방치된 건물도 그리 많진 않아 이정도 해결해주고 7층까지 아파트층을 올려주고요 어? 흐흠 흐흠 좋습니다 아파트까지 올라갔구요 그 다음에 아 구름나리 요거 다 연결해줘야죠 잠깐만 컨트롤랩 부족하겠다 그죠? 컨트롤랩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 좀 더 지어줘야 되겠는데요 어디 뭐 지을만한 곳이 이런데다 지어야 되네 네 흠흠 흠흠 자 이제 전부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연결에 대해서 말이죠 됐어 요거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여기서 출발한건 여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이어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이어지면 완벽해 오 오 화려해 화려해 야 굉장합니다 제가 해낸 것 같습니다 야 굉장한데요 이제 메가타워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저는 만족해요 저는 만족합니다 아 저는 만족해요 진짜 저는 만족합니다 오오 오 수익은 전혀 안나고 있어 상가층 아파트층 어 여기 왜 이렇게 수익이 났냐 여긴 일자리가 없어 왜 일자리가 없지 이미 한번 지 만든걸 바꿀수 없는데 이미 한번 지 만든걸 바꿀수 없는데 음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해줘야될까 요즘 고민인데요 제가 다음 메가타워를 어 상류층들을 위한 엘리트 메가타워를 하나 더 지으려고 그랬는데 음 또 일자리가 없단 소리를 들으니 음 글쎄요 다음 타워에 일자리를 넣는다면 다음 타워를 또다시 어 중산층 타워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그거에만 생각을 했던거 같네요 그 그 고용을 너무 생각하지않고 아까 아까 봤을때 고용 남아둔다고 해서 네 요 요층이 문제거든요 요층이 망했어요 네 이층이 망했습니다 이거 뭐 바꿀수 없잖아 그지 층을 바꿀수 없는거고 한층만 망했어요 한층만 망했어요 나머지는 다 꽉꽉 차있습니다 근데 요층만 망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어 돈은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 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돈 되게 많습니다 요거 어떡합니까 돈 많은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돈이 지금 백만이 넘거든요 지금 심율이 백만이 넘고 시간당 32,000이고요 어 시간당 물론 더 많이 수익을 올릴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 제가 난생처음 미래 도시 하면서 이 정도의 어떤 훌륭한 심시티를 해냈다는 것에 어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뭐 60만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화물이 뭐 많이 생산되고 있진 않지만요 충분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화물 생산을 위해서 화물 생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좀 철거를 하는게 좀 가슴이 아픈데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거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저는 즐기지 않고 있어요 네 전혀 즐기지 않고 있고요 자 화물 생산을 위해서 요쪽에다가는 네 대충 지워주겠습니다 엄청 빨리 들어오는데 일단 좀 볼까요? 일단 일자리는 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어 어빌리에블 이게 가능한 일자리라는 거거든요 가능한 일자리가 9700, 3400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구를 더 늘리는게 맞아요 아 그리고 요렇게 해놓고 여기 남는 공간에는 원래 제가 뭐 대형 경찰서 대형 소방서 이런 것들 지으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돈 남아두니까 지어도 상관없지만 인구를 위해서는 인구를 위해서는 이제 남는 곳에다가 예 남는 곳에다가 주거구역을 요렇게 설치를 해주시는게 더 좋겠죠 요렇게요 요렇게 말이죠 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엘리트 메가타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만한 거는 하나의 엘리트 메가타워 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엘리트 메가타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것만 딱 보여드리고 요번 도시는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낼건데 지을만한 자리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과감하게 어디 한군데 지워버려야되는데 음 쓰레기 폐기장 근처는 좀 그렇고 음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 쓰읍 어디가 좋을까요 요기가 좋을까요 요기 요런 데다가 군수대 공원이랑 요 사람들 사는데 좀 없애고 쓰읍 요기 고등학교 근처에다가 하나를 더 짓느냐 아니면은 요기냐 요기 전부 다 집들만 있어가지고 쓰읍 엘리트 메가타워가 들어갈 자리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부적합해요 네 굉장히 적당하지가 않아서 쓰읍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치가 않습니다 결국 지을만한 곳이라면은 흠흠 흠 여기에요 여기가 지을만한 곳인데 흠 흠 아 근데 진짜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뭐 아 어쩔 수 없으니 진짜 여기 여기 여기밖에 없어요 네 네 정말 여기 여기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 마지막 메가타워 제가 약속드린대로 어 모든 메가타워 다 짓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중복이지 뭐가 아 이 이 이 공원이 중복이지 공원이 중복이고 예 메가타워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줄건데 흠 이왕 하는거 지금 있는 건물들을 부수지 않는 선에서 지어주면 좋겠거든요 네 요렇게 말이죠 요정도면 딱이겠죠 딱 그렇지 자 마지막 메가타워 올라갑니다 음 마지막 메가타워 좋습니다 이걸로 메가타워는 여덟개 다 지웠습니다 그죠 어 최대 여덟개까지만 지울 수가 있는거기 때문에 그냥 메가타워가 다섯개 엘리트 메가타워가 세개 네 요걸로 이제 우린 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엔딩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돈 남아도니까요 어 남아두는 돈으로 제가 몇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어차피 돈 남아두니까 네 돈 어차피 남아두니까 네 경찰 저 진짜 이거 짓고 싶었거든요 네 경찰 본부 네 본부 딱 지워줄게요 어 음 프랑스 경찰서 하나 없애고요 네 이거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갑시다 아 경찰서 그죠 어 민.. 아 민주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찰서 멋집니다 아 아 이게 경찰서거든요 아 이 출동하는 이 경찰차들 페트롤카 아 멋집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위용이 대단하군요 자 범죄예방센터 막죠 범죄예방센터 범죄예방해야되요 여러분 필요한거는 범죄예방입니다 범죄예방 안할수 없는거죠 범죄예방 막해 좋아 최선을 다한 범죄예방이었어 범죄예방 креп pobre 범죄예방 범죄를 예방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감옥 감옥 어 감옥 설치할곳이 없어 꼭대기층 대치않나 오케이 감옥 막쩔요 막쩔요 이게 바로 경찰서입니다 야 교도서와 함께 있는 경찰서 경찰 본부입니다 이제 범죄는 없어요 더 이상 이 도시의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뭐냐 제가 정말 짓고 싶었어요 소방본부 정말 짓고 싶었습니다 대형소방서 아 경찰서 옆에 소방서 제가 원하는 곳이죠 소방서 대형소방서 기존 작은 소방서 어딨어 넌 안녕이야 어 어딨죠 작은 소방서가 요 근처에 있는데 어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래 너는 이제 필요없어 대형소방서 들어왔거든 넌 철거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 대형소방서 좋습니다 요거 세워주고요 깃발까지 깃발 자 또 깃발 좋아합니다 소방차 차고 아 소방차 있어야죠 소방차 있어야지 자 여기다 여기 뭐야 소방대장 사무실 좋아 소방대장 있어야 돼 소방대장 많아야 돼 어 대장은 많아야 돼요 소방대장 소방대장 막 놓고 그 다음에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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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안 돼 위험물 있으면 안 돼요 자 위험물 안 됩니다 소방 소방차 어 어 좋아 위험물 위험물 더 못 넣나 위험물 어 이런 자리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중복이 돼가지고 어 더 안되네 위험물 그냥 세대만 놓죠 그러면 또 뭐 또 뭐 뭐 놓을 수 있나 아 소방 헬기 아 공항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항은 없어서 대형 소방소까지 완벽하게 훗 훌륭합니다 범죄 예방의 대형 소방서에 와 이거는 진짜 내 화물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 이제는 범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경찰 본부가 들어왔거든요 경찰은 뭘 하고 있냐니 내가 경찰 본부를 만들어줬는데 네 소방서와 경찰 본부 훌륭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새로 나온 엘리티 베그타워를 계속해서 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흠흠 자 필요한게 뭘까요 일단은 아파트 네 일단은 상류층이 많이 살아야되죠 네 상류층이 많이 살아야되구요 요거까지 올리면은 어 요번편은 엔딩이죠 라이너는 선량해요 의 엔딩 요 엔딩이 바로 8개의 메가타워를 완벽하게 구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쉬운거는 제가 학술원 연구 프로젝트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다는거 고개 죽고 아쉽죠 그죠 좀 아쉬운데 뭐 아무거나 뭐 할게 없으니까 요런것도 좀 해주고 요기 연구 프로젝트도 제가 몇개 할수 있는데 어 다 하지않았다는거 솔라팜 대역사시설 요런거는 해주면 좋거든요 솔라팜이나 어차피 대역사시설을 나중에는 해야되게 돼 아 수직축 수직축 터빈 설치 요런것도 좋아요 초반에 초반에 2세대 열 원자로 어 고속중 어 이거 안되네 친환경석탄 어 이런건 전 필요없죠 전 오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친환경석유 어 외과센터 형사동 우주센터 집중태양전지판 쓰읍 그렇습니다 음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는 솔라팜 대역사시설 네 요거 바로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연구 0% 연구 음 좋으네요 이 학생이 더 늘어나게 하려면 요게 지금 기숙사가 더 있어야 되는거죠 기숙사를 지금 지울 수가 없는거죠 아 슬프다 기숙사나 더 짓자 여기다가 음 이런데다 기숙사는 짓지 뭐 네 네 학생이 더 늘어날테니깐 좋습니다 여기 뭐 건물이 안올라갈 수가 없죠 음 그렇구요 어 제가 이렇게 빨리 돌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지러우실까봐 제가 빨리 돌리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자 메가타워 아파트층 아파트층 여러분 이제 요거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주거수요가 너무 높아서 아 아파트층 위주로만 일단 가겠습니다 네 요게 맞는거 같아요 아파트층 위주로 가고 아 지금 요 요쪽에 크라운 하나 안한거 있지않나요 아 요기 요기가 크라운을 안했어요 그죠 음 네 태양열이나 계단식공원인데 음 계단식공원 하나 해보죠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아 뭐야 축구장 있네 축구장 제일 위에 제일 위층에 축구장 들어가는거네 어 좋습니다 흠흠 멋지네요 네 학수런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이 4레벨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요걸 다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구요 제가 나중에 학수런 특집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뭐 광고가 더 좋은데 뭐 그게 아니라 네 다양한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런게 있다는거 크으 이쁘네요 행복도가 높아지는거군요 계단식공원 계단식공원 위에서 좀 보고싶은데 어 좋아 보이시나요 축구보는 곳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옥상에 어 축구장이 있는거에요 축구장이 월드컵경기장이 있는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여기와서 하려면은 엘리베이터 쫙 타고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좋겠다 진짜 어 자기 아파트 옥상에 축구장이 있는거야 축구장이 와 엘리베이터에서 선수들 만나고 막 어 차두리선수 만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네 정말 대단하네요 풀 자꾸 풀려나는게 여기 때문에 그러죠 야 야이 감옥 많이 늘린건데 이러네 저쪽에 경찰 본부도 있는데 이러네 좋습니다 으음 으흠 으흠 여기는 감옥이 좀 어때요 어 여긴 좀 남아 그죠 음 아무튼 요상 요상태로 하구요 어 자 볼까 음 자 상업수요가 조금 있는데 계속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무한아파트 여기는 그냥 온리아파트로만 지어줄게요 왜냐면 여기 온리아파트로 지어야 이쪽에 우리 아까 고용 안됐던 곳들 그죠 쇼핑객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고용 안됐던 곳 있죠 요런데를 제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민층이 없네 아 고용 다 됐구나 그죠 고용 다 됐구나 그죠 대신 이제 어 이 상가가 장사가 좀 안되는거죠 사무실 아파트 구름다리 상가층 네 상가가 좀 장사가 안되는거죠 쇼핑객이 모자라서 흠 좋습니다 5층까지 올라갔구요 흠 굳이 필요하자면은 상가인데요 주거수요가 높기 때문에 예 계속 주거만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올리주거 흠흠 네 계속해서 주거수요만 높여주는거에요 그리고 현재 47만 7천명 까지 찼습니다 여기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대단하군요 대단하군요 어 여기 점점 차고 있네 그래도 아까 빠졌던 곳 여기 점점 차고 있죠 차고 있죠 괜찮네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인구가 조금씩 차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47만 3천명 50만명이 좀 안됐네요 그죠 근데 뭐 50만명 정도는 제가 메가타워 없이도 하던거긴 합니다 에 메가타워가 있으니까 일단 더 재밌고 무엇보다 도시가 보기가 좋고 어 예쁜걸 올릴 수 있구요 요런게 좋군요 자 계속 올려 계속 올려 주거수요 많은데 뭐 상류층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이 동네가 이 동네 되게 좋은 곳입니다 상류층이 되게 살고 싶어합니다 이게 몇 층이나 되는걸까요 이 메가타워가 층수가 얼마나 될까 요런 건물들이 한 뭐 몇 층쯤 될까요 이런게 한 100층 되려나 아니 아니지 이런게 몇 층 될까 30층 40층 거의 뭐 63빌딩 같은 이런거 같은데 그죠 63빌딩 정도 요정도 인거 같은데 그죠 63빌딩 음 그 정도 높이지 않을까 언뜻 보기에는 3,40층 네 요런게 이제 한 15층 정도 되겠지요 아 층수 이건 셀 수 있구나 1,2,3,4,5,6,7,8,9 아 이게 10층이야 요 두개 밖에 두개밖에 안되니까 이게 20층 건물들이네 그죠 많이 가봐야 뭐 25층 요정도 건물들이고 뒤에 있는거 한 30층 정도 요거고 요거는 그 20층 건물의 몇 배입니까 요런거 한 100층 되겠네 120층 되겠네요 그죠 음 그 정도 크기죠 자 음 아 공일도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이 넘는답니다 그럼 100층이 넘는다는거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한 200층 정도니까요 자 요게 구름다리 오케이 됐다 구름다리까지 올라가면 드디어 엔딩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바래였던 아 제가 심시티 미래도시를 소개해드려요 네 라이너의 심시티 미래도시를 소개해드려요 도시이름은 라이너는 선량해요 라고 했구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 대형 프로젝트 즉 광역 하나를 광역 하나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대역사시설도 다 짓고 하겠다 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어 그 첫번째 이야기 라이너는 선량해요 어 목표는 어 메가타워를 보여드릴게요 라는거였습니다 예 완성되고 있습니다 예 완성되고 있어요 컨트롤렛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부족할까 안 부족해 자 갑니다 구름다리 구름다리 가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랑 이걸 연결 그리고 요거랑 요걸 연결하면 완벽하게 연결되는 심시티 마지막으로 상류층은 광고로 먹고삽니다 크라운 아 바이오돔 보여줘야되죠 여러분 바이오돔 보여드릴게요 야 야 바이오돔 도움이야 하하하하 도움이야 도움 도움 하하하하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제 이제 동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죠 동구장이 하나도 없어서 고척 동구장 하나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현재 2015년 2월 현재 어 우리 대한민국에 동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동구장 보신적 있어요 동구장이 없단 말이에요 야구장이 근데 여기는 동구장을 짓고 있네요 아파트 위에다가 야 이게 무슨 기술입니까 아 정말 굉장합니다 아 도움을 지웠네요 훌륭합니다 자 도움을 또 제가 구경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도움구장이에요 아 그냥 공원인가 아 야구장이 아닌가 그냥 도움공원 어 도움공원이네 그냥 애 좀 그 뭐하다 그냥 공원이 뭐야 그죠 좀 별로다 그죠 애 좀 별론데 그냥 공원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뭔가 익사이팅한 뭔가가 없잖아 그죠 이런데서 무슨 뭐 어 클래식 틀어놓고 그냥 와가지고 음 이 낮은 동네에 사는 낮은 곳에 사는 미물드라 이러면서 하면 재밌나 그죠 차라리 여기가 익사이팅하고 좋네 여기 축구장 어 축구장 축구장이 훨씬 익사이팅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이나믹함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네 도시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도시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구 47만 5천 정도 사는 대도시입니다 47만 5천이면은 어느 정도 될까 47만명? 아 아 47만명이라 대단한데요 47만명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 대단한건데 엄청난 수의 인구죠 47만명 한 도시에 47만명이면 대단합니다 그 그 그 47만명 여러분 면목동 아시죠? 면목동 인구가 한 20만명 넘을건데 면목동 2개 정도 어 고정도 크기 어 동 2개 정도 크기 그니까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40만명 47만명 사는데 면목동 2개 정도 크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스읍 아 자 그렇구요 어 그니까 이런 도시가 한 여덟개 쯤 있으면은 여덟개 아홉개 쯤 있으면은 부산만 해집니다 부산이 한 지금 300 음 370만 정도 되나요? 350만 되나요? 아무튼 400만 조금 안되죠 400만 조금 400만 좀 되나?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음 음 그렇습니다 어 스읍 아 엄청나네요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좀 보시죠 구경좀 하시죠 우리 조금 영상 길어지겠지만 예 구경좀 하세요 아 훌륭합니다 아 참 재밌다 되게 되게 성취감이 있어요 얘네들 구름다리로 다 연결하고 나니까 성취감이 좀 생기네요 음 아 좀 이런 건물 살고 싶고 아래쪽 사는 사람들은 좀 약간 박탈감 느낄 것 같아 이렇게 큰 건물에서 살지 못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자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예 석탄발전소 모든것의 시작이었죠 아 아 초창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 초창기 때는 제가 아시잖아요 다 때려보셨는데 아 사람들 막 대충 살게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큰 도시가 됐네요 이렇게 좋은 도시가 됐어요 그죠 그죠 화물도 정말 운송도 잘 되고 예 아 이런 미래형 건물들도 들어오고 음 아 기쁩니다 예 정말 이런 아파트들도 이게 서민들 사는 아파트지만 어 꽤 보기 좋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는 아파트인데 그래도 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서점도 있고 이런 이런데도 항상 지식인들은 있기 때문에 그죠 라이너같은 지식인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 요런데도 서점같은게 있는거죠 음 출판사 빌딩 어우 빅 저그 빌딩이야 뭐야 이거 저그 빌딩이야 저그 빌딩 저그 빌딩에서 뭘 파야죠 저글링 파나 애완용 저글링 사세요 애완용 저글링입니다 말 잘듣구요 음 길들이면 되구요 어 가끔 사람을 죽여요 뭐 근데 뭐 그거는 저글링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건데 아 가끔씩 사람도 좀 죽이고 아 그러고 에 가끔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시구요 하 하 하 하 하 대사인 사람들 아 건물들이 때깔이 좋아요 그죠 이런 건물들 야 이런 건물들 진짜 이쁩니다 좀 예쁜 건물들 이런 구경하면서 시간가는줄 모르는거죠 그죠 지금이야 뭐 우사인 볼트가 최고지만 한때는 모리스 그린이 세계신기로 깨고 그랬거든요 백미터에서 네 그랬었어요 네 제가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쓸데없는 얘기하는겁니다 자 아무튼 정말 너무 좋구요 무엇보다도 좋은것은 예 메가타워가 아 메가타워가 있다는것이죠 메가타워가 있다는것 그것은 이 도시가 살만하다는 것 것입니다 네 47만 6천명 멋집니다 아 멋지네요 진짜 한편의 영화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여러분 아 라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너는 선량해요는 어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구요 이제 대역사시설 네 대역사시설 건설에 나중에 힘을 보태면 되겠습니다 뭘 선택할지는 나중에 생각을 할건데 아마 생태환경단지 할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근로자와 쇼핑객 학생 어 뭐 건설자원을 TV 금속 학금인데 요거 하나도 못주겠네요 그죠 어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거 같아요 네 아무튼 나중에 어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라이너는 선량해요 였습니다 네 라이너는 선량해요 메가타워 8개와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죠 이제 다음 도시부터는 전부 다 컨셉을 잡고서 할거고 그 다음에 공략도 할거고 이 광역을 전부 다 라이너를 찬양하는 글귀들로 채웠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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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유튜브 라이너 TV 구독자가 백만명이 넘을거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자 자 흠 다시 어 들어 가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자고 자 도시로 흠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